강남의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. 고속터미널이라는 데가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서울의 가장 외곽에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때만 해도 산을 넘어서는 완전히 서울이 아니죠. 그 앞에 고속터미널이 만들어진 거고 경부고속도가 들어갔잖아요. 그 너머가 꽃마을이었죠. 맞아요. 꽃마을의 가장 큰 땅 부자는 이명박 씨였죠. 그렇죠. 그래서 거기서 떼돈을 판사들이랑 해서 벌고 거기가 대법원하고 검찰청 자리가 된 거예요. 되었다기보다 그걸 유치를 했죠. 그러면서 돈을 벌었죠. 법원이 들어오면서 옆에 검찰청이 똑같은 크기로 건물을 지으면서 둘이 생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데인데 거기서 언덕길을 300m 내려오면 두 번째 신호등에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전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법원으로 들어가면 법원부터 시작해서 법원을 쭉 가로질러가면 법원에 서문을 통과해서 그러면 이제 바로 대검찰청 동문이거든요. 맞아요. 동문으로 다시 들어가요. 맞아요. 동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쭉 지나가면 대검찰청의 서문으로 나가는데 서문으로 나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언덕길이 있죠. 그 언덕길이 어디냐면 예전에 촛불 집회할 때 저희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 언덕길에 쭉 앉아서 시위를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검찰개혁하라고 시위했던 그 언덕길도 많이 기억나실 텐데 그럼요.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겁니다. 올라가면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면 동작대기. 동작대기. 아니죠. 동작대기에는 동작력이 물이 넘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언덕을 내려가면 왼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 앞에가 강남성모병원 사거리입니다. 거기까지 지대가 높아요.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쪽으로 한 번 더 꺾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고속터미널 앞이 신반포로거든요. 여기는 물에 잠길 수가 있어요. 지대가 가장 낮거든요. 대통령이 퇴근길에 집에 가는 길에 침수가 되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. 저는 고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런데 이제 신반포로가 있는데 신반포로 가면 또 길이 막힙니다. 그런데 그 위로 뭐가 있냐 고가가 있어요. 고가. 고가를 넘어서 반포대기를 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반포대기를 타게 되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는 해발 300m 이하가 없는 거예요. 쭉 그 길로 지나가면 용산까지 그냥 갈 수 있고 아마도 나는 그 퇴근길에 반포 고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고속터미널 쪽에 물이 참방참방 차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어쩌지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이고 어쩌지 그랬을까요 어 어 물이 넘치네 이렇게 하고 가면 그렇죠. 아이고 어쩌지 그랬으면 돌아왔겠죠 재정심이면 저녁에 뭐 먹지 아니면 약속이 오늘은 막걸리에 쏘준 막걸리의 전이네 네. 뭐 하여튼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 그렇게 해서 고가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럼 첫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ytn 등에서 취재를 들어간 겁니다. 어 지금 대통령 어디 있지 그럼 어디다 물어봤겠어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죠.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주변 수해 상황 때문에 도로가 막혀서 못 나온다라고 거짓말한 놈은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하여튼 강남대로도 침수가 됐고 신반포로도 침수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못 나올 거라고 지리에 짐작하고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질의 짐작을 했던 그 인간이 문제다. 아니 잘 안 돌린 대통령이 문제다. 그렇죠.